자 이번은 뭐 이거는 지금 풀어야 되는데 어 그냥 전개해서 우리가 얼던 부등식풀이를 하면 되지 1차 부등식이니까 뭐 2항 해주고 하나 풀었지 두번째는 이쪽 풀었잖아 그러면 그대로 오른쪽에 있는거 쓰자 5x 플러스 2가 적혀있고 얘를 이쪽으로 2항 보내면 마이너스 3x 그리고 얘 2항 하면 마이너스 10 그래서 x는 음수로 나누니까 3분의 10 보다 크다로 부등호 방향 바꿔줘야지 부등호 방향 3분의 10 보다 크고 10 보다 어쩐다 작거나 같다 해 생겼지 그래서 정답은 3분의 10 보다 크고 10 이하다 이렇게 작성해 주면 돼 자 그리고 9번 풀이랄게 9번은 이런 해가 나올 때 보통 2차 부등식은 0 보다 작다 부등식을 어 풀었을 때 지 얘를 보고 이런 식을 작성할 수 있으면 되겠지 이걸 풀면 이해가 얻어지잖아 해로 반대로 그리고 이걸 잠깐 뭐라고 주면 돼 fx 라고 잡아주면 되거든 그러면 x 자리에 뭐가 대입이 돼 있어 2x 마이너스 3이 대입이 되어 있잖아 이 자리에 지금 그러면 딱 이 자리에 대입을 해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f 2x 빼기 3 즉 x가 있는 자리에 그대로 2x 빼기 3을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되겠지 플러스 2를 안 썼네 그 다음에 2x 빼기 3 빼기 4 그래서 x가 있는 자리에 그대로 대입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풀면 되지 2x 마이너스 1 2x 마이너스 7 0 보다 작다 따라서 정답은 2분의 1 보다 크고 2분의 7 보다 작겠지 자 10번이야 2차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자 이런 특수한 해가 나올 때 풀리는 게 아니라 이런 특수한 해의 상황을 물어볼 때 그러면 이게 최고창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로 간 2차 함수 몇 개를 그려 놓고 3개를 그려 놓고 생각하랬잖아 그런데 0 보다 뭐한거 작거나 같은 해 를 갖지 않아야 돼 즉 0 보다 작거나 같은게 없어야 된다 라는 소리야 그런데 얘는 0 보다 작거나 같은게 꽤 많아 그리고 여기는 0 인게 하나 있어 그래서 해를 갖지 않아야 된다면 바로 얘가 해가 없어 왜 0 보다 작거나 같은게 하나도 없거든 그렇게 생각하면 얘는 x 절편이 없는 2차 부등식으로 해서 그래서 판별식이 0 보다 작다 였지 얘는 판별식이 0이다 였고 얘는 x 절편이 2개 니까 판별식이 0 보다 크다로 구별을 짓자 라고 했었어 따라서 이제 이 상황에 놓인건 어 이렇게 그려져야만 해 를 갖지 않는다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면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 c 가 0 보다 작다 전개하고 또 전개하고 인수분해 되네 따라서 a 는 마이너스 1 보다 크고 7 보다 작다 이렇게 쉽게 풀리게 돼 자 이번엔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일단 이 친구가 인수분해가 되잖아 4 8 로 그리고 0 보다 작다 부등식이니까 해는 어떻게 정리돼 4 보다 크고 8 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지지 그리고 이 친구도 부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라는 감은 잡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 인수분해가 111 a 써보고 해보면 돼 그러면 얘도 음 1 보다 크거나 같고 a 보다 작거나 같을 수도 있고 반대로 a 보다 크거나 같고 1 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있는데 얘는 안 될 것 같아 그림을 그려보면 알겠지 먼저 첫 번째 이 친구부터 이제 부등식 작성을 해보면 4 보다 크거나 같고 4 보다 작거나 같고 8 보다 작거나 같고 얘를 작성해 보면 1이 여기 있고 1 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인가 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2 안이 해잖아 해 연립한 해 그 안에 정수가 몇 개뿐이래 딱 한 개만 들어간대 정수가 딱 한 개 그런데 이미 얼마가 들어와 있어 여기 4가 들어와 있거든 해 안에 그러면 5는 들어오면 안 되겠네 그 다음에 있는 수 5는 그치 그래서 결국 a라는 수는 이 a라는 수의 위치는 이렇게 4랑 5 사이에 끼어 있어야 돼 그런데 a가 5로 가버리면 5도 해가 되거든 그래서 5는 되면 안되고 4는 상관없어 이렇게 그래서 4에 드물을 붙이게 돼 얘는 이쪽으로 가도 이해에 4가 포함이 되니까 정수해가 한 개라는 소리지 그래서 얘가 정답이 돼 자 12번이야 12번도 먼저 이쪽으로 한번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하자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a가 0 보다 작아 안 예쁘니까 보호 바꾸는 작업 꼭 해줘 됐지 근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이 된대 그러면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이 되려면 또 하나 둘 셋 그려 놓고 무조건 0 보다 다 어째야 돼 커야 돼 그럼 무조건 0 보다 큰 그래프는 얘지 얘는 요렇게 0 보다 크긴 큰데 여기가 b 0 보다 크진 않잖아 그리고 얘는 여기만 0 보다 크니까 모든 실수 x의 범위에서 성립된다 라고 보긴 어려워 이 둘은 그러면 또 얘는 x 절편이 없는 꼴이니까 판별식이 0 보다 작다로 얘기하는 거지 판별식 쓰자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 c c가 여기서 여기까지지 0 보다 작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a 가 0 보다 작고 1차 부등식이니까 여기 계산할 3을 이왕 해주고 그럼 a 는 2분의 3 보다 크다 처음에 풀었어 두번째 것도 얘를 이쪽으로 이왕해서 해결 하자 마이너스 2 x 의 제곱 검색을 쓸게 마이너스 2 x 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 x 플러스 a 마이너스 5 가 0 이하래 그러면 다시 부호 꼭 이렇게 그냥 바꿔줘 버려 최고차 계수의 부호는 됐지 자 그럼 이번엔 또 모든 실수 x 에 대해서 0 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는 거래 그럼 0 보다 커도 되고 0 보다 크거나 같은 거 얘 0 보다 다 크잖아 얘도 0 보다 다 크거나 같아 크거나 같다 이번엔 갖다도 붙어 근데 얘는 요 부분이랑 요 부분만 0 보다 크잖아 그러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 이 두 친구고 얘는 해당 사항이 없겠지 아까 이거 뭘로 풀었어 판별식 0 보다 작다로 플러스 x 절편이 없어 얘는 x 절편이 하나 있으니까 판별식 0 이다 중근 그래서 또 판별식을 구별하는 거야 이런 문제 b 다시 의 제곱 마이너스 a c 가 0 보다 어쩐다고 작거나 같대 그러면 1 플러스 2 a 마이너스 10이 0 보다 작거나 같고 2 a 는 9 보다 작거나 같고 a 는 2분의 9 보다 작거나 같대 그래서 결국 아까 얻어놓은 해랑 얘를 연립해 보면 어떻게 돼 2분의 3 보다 크고 2분의 9 보다 작거나 같은 왼쪽이래 그럼 여기지 정답은 최종적으로 2분의 3 보다 크고 2분의 9 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서 답이 완성이다 자 그리고 13번 거 보자 자 어느 청소년 수련에서 숙소를 배정하는데 방이 좀 여러 개가 있나 봐 어 방이 몇 개가 있다고 할까 x 개가 있다고 할까 방의 개수가 x 개가 있어 이렇게 이게 다 x 개야 방이 그 안에 4명씩 배정을 하면 그러니까 이 방에 4명씩 이렇게 배정을 해 봤다 4명씩 배정을 했더니 학생이 8명이나 못 들어가고 남는데 자 그러면 학생 수는 어떻게 되겠어 학생 수는 방의 개수 1개에 4명씩 들어갔으니까 일단은 4x 명에다가 8명이 방을 배정받지 못해 그래서 플러스 8명이 있는 거지 자 그런데 한 방에 몇 명씩 6명씩 배정하면 2개의 방은 남는데 아예 여긴 아무도 안 들어와도 된대 그리고 이 바로 앞에 있는 이 방은 6명씩 배정할 때는 한 명에서 몇 명까지 최대 6명까지 들어올 수 있어 최소 1명 왜냐하면 이건 남는 방은 아니니까 최대 6명까지 배정하니까 6명까지 들어갈 수 있어 그런 상황에서 보면 학생 수는 4x 플러스 8은 어떻게 예측 되냐 이 말이야 즉 6명씩 몇 개의 방을 채운 거야 딱 이 3개를 제외하면 위에 까진 다 6명씩 차 있는 거잖아 즉 6명씩 x 빼기 3개의 방을 채웠고 제일 적을 때는 마지막 방에 한 명 들어가고 제일 많을 때는 마지막 방에 6명 이렇게 풀로 찰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최대 인원이니까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면 우리가 이 x라고 줬던 방의 개수를 짐작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전개 보면 6x 빼기 18이니까 17 이라고 적어야겠지 그 다음 4x 플러스 8 6x 마이너스 12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부등식이 있으면 이제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씩 풀면 되긴 하지 먼저 이항하면 2x는 25 이하고 x는 2분의 25 이하고 이쪽도 한번 풀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20 따라서 x는 10 이상이 되는 거지 음수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10 이상 12.5 지 12.5 이하래 그러면 방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당연히 방은 몇 개 최대 12개였다 라는 소리지 최소는 뭐 물론 10개였겠지 자 그 다음에 14번 바로 이어서 가보자 자 뭐 이 부등식을 풀면 이렇게 어찌됐든 해가 나온대 그런데 잘 보면 알겠지만 등호 없는 부등식은 당연히 어디 출신이겠어 얘 출신이겠지 그리고 등호가 있는 이쪽 부등식은 당연히 이 친구 출신일 거야 그런데 이제 공통적으로 보이는 숫자 하나가 있어 공통적으로 보이는 숫자는 없네 그런데 이제 3이 좀 눈에 띄기는 해 어찌됐든 얘는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C가 0 이하로 풀릴 거고 또 얘는 X 플러스 A X 플러스 B가 0 보다 크다 이렇게 풀릴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리냐가 문제인데 얘는 이제 두 가지 경우의 수라는 게 있잖아 A 보다 크거나 같고 C 보다 작거나 같을 수도 있고 C 보다 크거나 같고 A 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있어 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반대로 얘도 X는 작은 게 얘인가 보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짝짝 큰 큰 그 다음 반대로 이렇게 써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봐두자 이 말이었어 공통적으로 두 부등식에 출연한 숫자가 3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음 3이었는데 부등식의 방향을 보면 알 수 있겠네 어 이거 노란 부등식이었잖아 이거 위쪽 부등식 그러면 이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오고 또 반대로 이 파란 부등식도 어 3보다 크다고 했는데 얘가 눈에 들어와 얘가 쌤은 오히려 여기여기 그렇잖아 얘는 작다 위에 건 작다라서 안 돼 방향이 그치? 그래서 A가 얼마인 것 같아 A가 A가 얼마인 것 같아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마이너스 3 구했어 그러면 얘는 결국 마이너스 3 이상 얼마 이하겠어 이쪽에 있잖아 4겠지 4 C는 4가 돼 그리고 얘는 또 이제 얼마 미만이겠어 여기여기 미만 보이잖아 1 미만 얘가 1인 거야 1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이어야 돼 얘가 1이니까 1이니까 그리고 얘는 당연히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뭐 X는 3보다 크다 하면서 이쪽 부등식을 차지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부호를 천천히 느낌을 잡아낸 거야 ABC를 모조리 찾았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집어넣어서 부등식 한번 풀래 얘는 X의 제곱 이거는 직접 넣어서 해도 되고 인수분해 바로 해도 되지만 그냥 할게 둘이 더하면 3이네 그래서 마이너스 6X X 그리고 이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4인데 4 4 16 부호 잘 보면서 곱해줘야겠지 그러면 인수분해도 돼 이렇게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정답이 나오게 돼 자 이것도 이제 뭐 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 15번 A와 B의 가로는 같대 가로 근데 타일의 가로의 길이 마침 9R 했으니까 대충 그려놓고 생각을 하자 가로를 X라고 줘보자 A 타일은 그러면 A는 A의 세로는 가로보다 30이 길대 즉 X 플러스 30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B 타일은 어쩐데 짤 때 가로가 대충 그려놓고 하자 가로를 또 똑같다고 했으니까 X로 줬고 B의 세로의 길이는 가로보다 20만큼 짤 때 여기가 이렇게 됐지 그려놓고 둘의 넓이를 줬어 먼저 A의 넓이는 얼마야 가로 곱하기 세로를 했더니 얼마 이 아래? 아 이상이구나 5,400 이상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30X 데리고 바로 와버려 6,9,54 그래서 X 플러스 90 X 마이너스 60으로 인수분해 되네 그래서 X는 짝짝 큰 큰 적용해 봐야지 이렇게 자 두 번째 B의 넓이는 X X백 20이고 가로 곱하기 세로를 했더니 3500 이하래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0X 이항하면 마이너스 3500 넘어오고 X 마이너스 70X 플러스 52 0 이하래 그래서 마이너스 50 이상 70 이하가 되는 거지 자 이제 진짜 마무리 작업을 하면 돼 자 이제 진짜 마무리 작업을 하면 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오히려 더 쉬운 거 같아 문장도 안 길고 자 얘보다 작고 얘보다 크다라고 했고 X가 마이너스 50 이 한 요쯤 있지 마이너스 50 그리고 70이 여기 있겠네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아 해 생겼지 따라서 정답은 60 이상 70 이하가 되는 거야 헉